그런데 기왕 뭐 주조까지 왔으니까 한번 잡기는 해야죠 뭐 여호우 여기도 다 잡아놨어요 얼마나 편한게 몰라요 여기까지 다 잡아놓으면 다 잡아놨어요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 겐사이 아저씨 겐세이를 할 때 가서 막 여러 대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치고 빠져요 겐사이 아저씨한테 맞으면 또 기분 불러워 빠지고 왜 이렇게 안전을 등한시하고 때리려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때리는 걸 못 참아 공격을 좀 참으세요 절제된 공격이야말로 안전제일의 기본입니다 아니 이거는 뭐 굳이 공약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하는 말인데요 y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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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e 하아 롯隊には 롯隊には 答えるわい 答えるな 先に行け 자 짠